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1일, 아 7월 1일이죠.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뉴욕중시 다우지수 61선을 회복을 하면서 안창을 하고 슈팅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스닥지수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구요. S&P500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CNBC에서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구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연방준비제도 완화적 통화전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식을 사들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국내 증시도 좋을 거라고 오늘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서운 상황들이 그런 걸 펼쳐질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넘게 외도를 하고 있구요. 기간이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인이 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선물지수가 내려갔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대형주하고 이제 선물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도 좀 슬슬슬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양매도 그리고 코스닥 양매도 선물 매인기관 양매도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 지금 전체는 이제 정치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휴마시스를 조금 일찍 찍었습니다. 오늘 휴마시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UBS 증권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죠. 그게 뭐야. 코로나19 어제 762명 신규 확진 이틀 연속 7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로 기록을 했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607명으로 수도권의 85.3% 차지를 하고요. 3차 대유행 이전인 지난해 11.4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34명, 668명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신규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가 주식이랑 똑같아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인생도 어때요. 인생도 늘어나 이렇게 되죠. 인생도 인생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실마시스에게는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물지수와 양 매도가 나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셀트리온도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휴마시스도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금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매물대 18,700원에 지금 현재 매수 매도세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18,800원이고 18,700원에 아무래도 좀 많이 샀던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차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냥 진단키트는 다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진단키트 말고 이제 후발주 안 올라간 놈들 많이 있잖아요. 좀 많이 안 올라간 놈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젠큐릭스? 젠큐릭스 조금 올라...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샀어야 되는데 소마젠? 소마젠. 소마젠 안 올라왔네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휴브레인 괜찮네요. 그렇죠? 젠올루션... 얼라인드... 얼라인드 조금 올랐고 미코! 미코 괜찮고 휴원스... 휴원스도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선반영이 나오는 상태가 있는데 선반영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놈들을 저점에서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갔었는데 수성이너베이션 14.62%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젤바이오 11.11%에 대한 수익 드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였습니다. 10.12% 10.12% 12.12% 11.12% 12.15% 12.16% 감사합니다.